여러분 그래서 그럼 언제냐 삼성전자 주식이 싸니까 나 샀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이렇게 사죠 아 오를 것 같아서 샀어 바로 이 관점의 전환이에요 부동산도 똑같아요 부동산은 언제 사야 된다? 오를 수 있을 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난 내려갔을 때 사야지가 아니고 여러분 아 내가 산 다음부터 가격이 오를 것 같아 라고 그 시점에 내 집 마련하는 거라고요 그럼 그 시점을 어떻게 잡느냐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대표님 주택 구입 시기는 언제가 좋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럼 언제냐 아니 언제가 아니고 언제냐 그럼 어떤 변화가 왔을 때 우리가 기회를 잡냐 되게 중요한 변화가 있어요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결국 이것도 재화해요 그리고 어떤 상품이나 제품이라고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러면서 이런 제품이 있습니다 이런 제품이 가격이 언제 가장 쌀까요? 아니요 좀 다르게 접근해 볼게요 우리는 제가 이거를 부동산을 저는 내 집 마련이건 뭐건 뭐가 중요하다? 투자로 보는 거예요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싼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내가 산 때부터 가격이 올라야 되는 게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이건 되게 중요한 차이점인데요 내가 산 이후부터 가격이 올라야 돼요 그래야 투자의 목적이 있는 거죠 여러분 주식 투자하는데 이러면서 사요? 삼성전자 주식이 싸니까 나 샀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이렇게 사죠 오를 것 같아서 샀어 바로 이 관점의 전환이에요 부동산도 똑같아요 부동산은 언제 사야 된다? 오를 수 있을 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난 내려갔을 때 사야지가 아니고 여러분 내가 산 다음부터 가격이 오를 것 같아 라고 그 시점에 내 집 마련을 하는 거라고요 그럼 그 시점을 어떻게 잡느냐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가격이 그럼 모든 자산이나 재화 가격은 언제 오를까요?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언제 오르냐면 수요가요 많아질 때부터 올라요 그 가격에 그러면 향후 어떤 방향이 이루어지냐면 쉽게 말해서 가격이 떨어지는데요 이상하게 어느 떨어지는 가격은 떨어지는데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증가하는 구간이 반드시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데요 충분히 떨어졌으면 누군가 살 사람이 시장에 들어오면서 거래가 되기 시작해요 그 시점이에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거래량이에요 거래가 추세적으로 증가할 때 이걸 꼭 기억하세요 내 집 마련 언제 한다? 가격이 떨어지거나 오르지 않는데 거래량이 이상하게 추세적으로 증가할 때요 최소한 5개월에서 6개월 이상 그때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하시기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그 다음부터 집값은 다시 오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 시점이 올해 말이 될지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그건 전 몰라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시장 변화를 읽는 거죠 그런데 잘 보세요 가격이 떨어지는데 거래량이 증가한다는 건 어떤 조건에서 그런 시장이 만들어질까요? 쉽게 말해서 수요와 공급을 얘기하는 건데 수요와 공급이 어떤 상황일 때 가격은 안 오르지만 거래량은 증가할까요? 그건 뭐냐면 파는 사람도 많고 사는 사람도 많을 때 그런 상상이 나타나요 파는 사람이 많으니까 어때요? 가격은 안 오르죠 그런데 사는 사람도 많으니까 거래는 활발하게 돼요 그때 이후부터 가격이 올라요 그런데 다른 걸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요? 파는 사람은 많고 사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은 떨어지면서 거래는 안 일어나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뭐예요? 더 빠진다는 얘기예요 가격은 똑같이 빠지는데 거래가 활발하게 안 일어나면 더 빠진다고요 그래서 이런 조건을 기억하셔야 돼요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평균 10억 원이거든요 10억 원 아파트가 있어서 난 지금 내 자산으로 못 사요 그래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2억으로 빠졌어요 2억 빠졌어요 2억 2억 그럼 8억이 됐죠 8억 원이 됐죠 그런데 이게 그 다음부터 가격이 오를 수 있느냐의 관점은 뭐다? 이 8억 원대에서 거래가 일어나냐예요 그런데 8억 원이 됐는데도 거래가 안 일어나 그 얘기는 뭐예요? 더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는 8억 원 정도 떨어질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 9억 원밖에 안 떨어지는데 거래가 여기서 막 일어난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더 안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기준을 갖지 말고 시장을 유연하게 바라보시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거예요 그게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자세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래량을 잘 보실 필요가 있다 거래량이 반드시 증가해야 돼요 그래야 집값이 그 다음부터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그게 아까 말씀드렸죠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 그럼 파는 사람을 증가하면서 가격을 낮출 거 아니에요 그럼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떨어져도 그 가격에서 거래가 안 일어나 무슨 얘기예요? 가격이 더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떨어지니까 그 다음부터 거래가 추세적으로 일어나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가격이 계속 다시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변화 특히 거래량을 더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거래량이 늘고 있는데 그 시기가 지금인가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추세적으로 증가해야 돼요 지금 예를 들어서 1월에 거래량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해 12월에 2000건 정도 이렇게 2000건대 안 되다가 1월에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만약 예를 들어서 1월도 증가하고 2월도 증가하고 3월도 증가하고 4월도 증가하고 이렇게 되면 추세적이죠 그래서 향으로 거래량 증가를 보셨는데 저는 추세적일 가능성이 좀 적다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이 가격대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프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근원적인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이게 어떤 그래프냐면 서울 아파트 구입 물량 지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서울에서 중간소득의 가구가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살 수 있는 아파트의 양을 보실 수 있는 건데 쉽게 말해서 2022년 기준으로 해서 이게 3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소득에 있는 가구가 살 수 있는 아파트 대출을 받아서 심지어 살 수 있는 아파트가 100채 중에서 3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격이 오르니까 쉽게 말해서 유효수요 살 수 있는 수요가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거래가 지속적으로 붙기에는 어렵다는 거예요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한 그런데 법수에 10년 전에는 이게 몇 채였습니까 30채가 넘었다고요 그만큼 그때는 살 사람이 시장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고 가격이 올랐던 거죠 그런데 너무 오르다 보니까 그 가격을 감당해낼 수 있는 수요가 감소한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한 혹은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복권에 당첨돼서 갑자기 소득이 늘어라 그러면 얘기도 달라지겠지 그런데 그런 과정을 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떨어지지 않으면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이제 이런 세대들이 돈을 저축하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빠지면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 집값이 오르기에는 아니면 빠지면 다시 구매 여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수요가 다시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게 또 이런 두 가지 전망이 가능합니다 다주택자들은 지금이라도 집을 팔아야 하나요? 제가 집값이 더 하락폭이 크다고 예측 들었으니까 집을 최대한 빨리 파는 게 좋으시죠? 지금 조금이라도 수요가 있을 때 특히 다주택자분들이나 아니면 투자로 집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매각을 서두르시는 게 사실 좋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니까 물론 그분들이 저보다 부동산 더 잘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한 번 10년 동안 내가 다주택자에서 집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집값이 두 배 세 배 올랐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그렇게 더 오를까요? 그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리고 앞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을 줄이시고 그리고 현금화시키고 이런 과정이 되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도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 같이 표를 한 번 보시면 이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가구의 연령별 부동산 비중과 그리고 부채 비율을 보실 수 있는데요 잘 보세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30세, 30대들이 자산이 3억 8천 정도 들고 있는데 그중에서 부동산이 2억 원입니다 그럼 부동산 비중이 53%예요 그렇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고령화될수록 뭐가 커지나요? 부동산 비중이 커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령 세대들은요 지금 부동산을 너무 과중하게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 자산의 80%가 부동산이라고요 쉽게 말해서 갖고 있는 자산의 대부분은 아파트 한 채? 혹은 부동산이에요 그런데 고령화가 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수입은 줄고 갖고 있는 자산은 부동산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파트 예를 들어서 투자로 갖고 있다면 그거 뭐 계속 갖고 갈 이유는 없잖아요 현실화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고 예측이기도 한데 우리나라 고령 세대들이 아파트를 쉽게 말해서 파는 분들이 많아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이분들이 훨씬 더 매도 물량이 많이 증가하고 그러면 가격이 하락폭이 더 커질 수 있겠죠 그렇죠? 갖고 있는 게 부동산 밖에 없으니까 그동안 자산도 많이 올랐어요 아 이쯤에선 팔아야지 이런 분들이 많아질수록 가격 하락폭은 커진다 그러면 사실은 빨리 파는 게 좋지 않습니까? 특히 그래서 고령 세대 분들 중에서 투자로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최대한 빨리 파시는 게 여러분들이 노후를 위해서도 훨씬 더 좋으실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후 준비와 같이 결부한 투자라는 거를 저희가 생각해 볼게요 투자의 진짜 본질은요 복리 추구예요 복리 추구 그렇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어떤 수익을 내서 그 수익 갖다 또 다른 자산을 사고 계속 그래서 눈덩이를 굴리는 것처럼 해야 진짜 투자하고 그게 노후 준비입니다 근데 아파트를 한 채 갖고 있으면 복리 추구가 안 되잖아요 거기서 어떤 현금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동화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요 투자 관점에서 보면 아까 가격이 오른다는 관점에서는 싸게 사면 굉장히 좋지만 반대 측면은 뭐가 있냐면 복리 추구가 안 되기 때문에 되게 안 좋은 자산일 수도 있어요 특히 고령 세대가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부동산 자산이 많으신 분들은 진지한 고민이 꼭 필요하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사실 그분들이 저보다 더 잘하실 거예요 잘하셔서 다주책대가 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건 현명하게 아마 그분들은 잘 결정하실 거다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노후에 부동산 비중이 너무 높은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줄여야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막 광남에 한 채밖에 아파트가 없어요 근데 수십억짜리 아파트를 거기서 사용하면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죠 20억 원짜리 지금 아파트들 거주하고 계세요 근데 그게 기회비용이 얼마나 큽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곳에 조금 줄여서 10억 원짜리 살고 10억이 돼가 현금이 생겼잖아요 근데 10억 갖다 쉽게 말해서 정기 적금만 넣어놔도 1년에 최근 들어서 낮게 잡아서 3%라고 할게요 3천만 원 그냥 생기는 거잖아요 1년에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계신 거예요 나 돈 안 쓰고 있는데 아니요 그걸 위해서 돈을 활용을 못하고 있고 복리 추구를 못하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기회비용 차원에서는 엄청나게 큰 기회비용을 지금 쓰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노령세대 되고 그러니까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근로소득 같은 게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진지한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는 뭐 20억 원 살 만큼 다른 재산이 많아 그런 분들은 뭐 상관없어요 근데 갖고 있는 자산이 그거 하나야 80% 90% 차지하고 있어 평균적으로 보면요 만약 80% 갖고 있는 분들이 아파트를 제외하고 나머지 돈으로 만약에 지금 지출 수준을 유지한다고 보면요 27개월밖에 살지 못해요 소득 없이 사면 그러니까 되게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의 가계 구조 그래서 이런 분들은 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 stimulating бес 났어 Abr비 西 어 중 난 저희 빨리